아아! 아아! 야 일로와 일로와 와와와와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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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유씨 오늘은? 아니 평소에 오가니까 평소에 오가니까 오신거 같은데? 오신거 같은데? 뭘로 드릴까요?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티기가 좀 이상해가지고 아 네네네 제가 금방 갖다 드려도 될까요? 아 네 괜찮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? 네 맞아요 자리는 이 쪽에 지금 물이 새서 저 뒷자리랑 바로 뒤에 있죠? 아 네네 이 자리로 벌레가 있어가지고 네 이쪽 자리로 앉으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카드 갖다 드릴게요 네 뭐 한거야? 네? 뭐 한거야? 아 속쓰기가 지금 안 돼가지고 그게 아니라 짝초로 전하는데? 아아! 벌레가 날아다녀갖고 벌레 잡았어 네가 벌레 잡아가지고 손님이 깜짝 놀란거야? 벌레 때문에 놀라 하신거야 벌레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야 너가 아씨가 손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기분이 나빠하잖아 왜 너 거기서 박수를 쳐 또 이따 잡으면 되지 벌레 싫어하실꺼 벌레 싫어하실꺼 벌레 싫어하실꺼 벌레 싫어하실꺼 벌레 싫어하실꺼 벌레 싫어하실꺼 미친농이네 이거 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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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손님이 있는데 손님을 깜짝 놀라게 하면 어떻게 손님이 기분 나빠서 왜 다시 오겠냐? 어 너 같은 거 오겠어? 너 아직 청소했어 안 했어? 했습니다 했다고? 네 청소를 했는데 벌레가 날아다녀? 네 문 열고 들어오실꺼 네 손님 핑계를 대? 손님이 문 열고 들어올 때 벌레가 들어왔다고? 그걸 핑계라고 대는거야? 네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이거 커피 조금 더여가지고 물을 마시고 계시면은 네 커피 금방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 왜 이리 이따가 하는거야? 네 마음대로 할거야? 조금 니가 사장해 불이 아니구요 아 불이 아니구요 아 아니구 꼬만 말대구 왜 이게 어? 너무 열받는데 아 너는 오오오 사장님 일로와 아오오오 죄송합니다 아 이거 지금 안되요 죄송합니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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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장님 일로와 장난하지 말고 일로와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네 네 머리가 고장난거 같아 아 네 너 머리가 이렇게 극장으로 되는거면은 네 내 말 알았을 때 움직이지 마 어 움직 켜 켜 켜 켜 켜 아 일로와 이리와 이리 오라고 엉살부리지마 이리 오라고 엉살부리지 말고 일로와 엉살부리지 말고 일로와 아 죄송합니다 너는 생각을 안하게 돼 내 몇번째 가만있어 네 머리 깨진다 가만있어 엉살부리지어 엉살부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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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엉 엉 아 어허 어허 엉있어 엉살부리지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렸으면 몇 대만 했다고 죽냐? 나 차 빼고 올 테니까 손님 울면서 갖다 주면 사과해 네 똑바로 해 네 혹시 괜찮으세요? 네 아까 맞으신 거 같아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원래 자주 일해가지고 아 손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아 죄송합니다 괜히 아까 벌레가 날아다녀가지고 아 전 전혀 안 돌아왔는데 네 죄송합니다 어 아니 아니 앉아계시면은 아 네 제가 커피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다 패션한다 너무 마음 착하시네 아 네 카드는 이따 빨리 해서 갖다 드릴게요 네네 커피 드실만 하세요? 어 네 너무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? 네 감사합니다 제 친구가 커피를 되게 잘 만들어서 네 제가 그래서 뽑아왔거든요 아 진짜 맛있어 네 자리는 뭐 안 불편해서 생각해? 아 네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? 뭐 안 오게 드려도 될까요? 아 네네네 방석 안 한지세요? 방석? 방석 없었는데 아 방석 없었어요 여기? 네 아 저 원래 진짜 방석 없이 하는 게 편해가지고 이게 두 편이에요 아 아 이래도 저 대기니까? 아 네네 진짜 진짜 괜찮아요 아 요거 요거 방석 여기 앉으세요 예예 예 예 예 예 예 왜 방석이 왜 여기 와있냐? 저기 아니고 방석 터르라고 하시면 없지 아 형이 왜 아 형이 왜 와 내 회사를 망해 망하게 하려고 들어와가지고 진짜야? 이게 마음대로 하려고 저기다 갖다 놓은 거 아니야 아 나 진짜로 봐 아 아 죄송합니다 아 너 앉아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너 진짜로 내가 어? 진짜 너 같은 분 많이 봤거든 일 시키면서? 아 너는 딱 그거네 남 피해주기 딱 좋아하는 그거 벌레 벌레 같은 거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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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 벌레요? 벌레? 너무 한 거 아니에요? 왜 지금 나 때렸어? 나 때린 거야? 포장 친 거냐고 너 아직 벌레만도 못한 새끼야 아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일로 와 일로 안 와? 아 일로 와 일로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? 어? 너 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빨 나 아 일빨 흔들려 네? 일빨 흔들려요 이만 쳤는데 일빨 흔들렸다고 네?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일로 서 빨리 일로 서 일어나 일어나 아니 씨 아 씨 아 씨 정신 못 차린 거 같으니까 대가리 박아 여기 아 씨 그쵸 학자인데 여기다 대가리를 어떻게 박을 아니 여기다 박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박으라고 하세요 혼자 대가리 박아 속상이잖아 여기다 어떻게 대가리를 박아 아 대가리 박아 안 박아 안 박아 안 박아? 안 박아 안 박아? 바로 돈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? 필요해요 돈 필요한데 지금 나한테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? 누가 봐봐 그럼 얼굴 주실 거예요 야 얼굴 야 얼굴 닫으시면 네가 봐봐 여기다 어 네가 봐 봐 봐 봐 봐 봐 봐 봐 봐 야 야 야 야 예 미니 박으라고 ת게 해 어 어떻게 봐 봐 봐 봐 봐 봐 세 번 봐 봐? 세 번 봐 세 번 봐 어쩌면 지금 손님이 기분 나빠는 거 안 보여? 여기 나땜이 이런 거 어차피 네가 세 번은 쿵 막았으니까 부들이 또 박질하는 진짜 안 되겠다 이리와 야 막 기분이 지금 대충 날측하다는 손님이 일로와 일로와 야 그를 때리면 안 치고 돼 돼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꿇어. 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. 아아! 아퍼아퍼. 아퍼아퍼. 아프다고. 아니 아까 손이. 야이씨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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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때려야지. 아아! 아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. 아 이게 더 맞는 것 같아. 이게 더 맞는 것 같아. 그죠? 맞지? 어. 아 우리 때문에. 많이 우는 것 같아. 그래? 성이가 재밌었지? 되게 재밌었지? 아 우리 성이가 잘 웃어서. 우리 카드 결제 안 했거든. 어. 커피는 그냥 드릴게요. 아 너무 출연 중이야 이게. 어. 너무 서러워. 네. 서유. 어떻게 알렸지? 설명은 잘 해줘서. 한 대 써있잖아. 하하하하하하. 설명은 그치. 딴 한 대 맞고 와둬. 그래야 한 대 맞아. 한 대 맞아. 이런 맞아야지 우리가. 하하하하하하. 세 개. 세 개 맞지 세 개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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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유가 성격이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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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더워 죽겠어. 아니 나는 못 봤잖아. 나갔는데 못 봤잖아. 뭐라고 그랬어? 맞아도 싸다 그랬지? 뭐라고요? 맞아도 싸다. 아우 맞아도 싸네요 이렇게 안 했어. 나는 마스크를 딱 벗는 순간에 블랙핑크 제니가 생각나는 거야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 아주 욕먹을 것 같은덕. 들어있네. 있어! 아 진짜로. 아니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네. 아 너무.. 야 물개 박수 났다 물개 박수 물개 박수 났다 야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본 적 있죠?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? 네 진짜 앞으로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? 응 알바 해보셨어요? 아 네 해봤어요 알바? 몇 살이신데요 지금? 저 스무 살 스무 살? 네 대학생이시고? 네 맞아요 그럼 알바를 언제 해보신 거예요?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무슨 알바? 저 PC반 아 손님 진상이 많지? 진상 아 생각보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? 라면이나 이런 거 먹고 막 조금 더 해주면 안 되냐고 라면을 더 달라고? 하나가 정해져 있는데? 네 야 아니 너무 좋았어요 와 이거 진짜 신종 진상인데? 그럼 어떻게 해요? 아 그냥 말씀드리자 너무 죄송한데 네 봉지를 뜯어서 해야 되는 거라 네 더 못 드린다고 네 본인이 카운터에 있잖아요 네 카운터에 앉아서 이렇게 아 어서오세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? 뭐 음식 갖다 주면? 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를 한번 보고 그 뒤로 계속 단골이 돼서 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응 그건 없는데 아 그건 없는데 다른 게 있다 다른 게 있네 그건 없는데 번호를 따려봤어요 어? 번호를 딴 사람이? 네 마음에 들었어요? 아니면은 별로였어요? 응 중학생 친구여가지고 제가 중학생이? 아 제가 대학 야 중학생이 마음에 든다고? 어 네 근데 어렵게 아 진짜요? 고등학생 같아 아싸 중고등학생 한 1, 2로 봤을 거 같은데 진짜 많이 그 채팅창에다 이렇게 쓰잖아요 라면 갖다 주세요 사랑이 그렇게 장난 많이 하더라고 네 그런 거 없었어요? 아 그런 건 없고 약간 매운 거 시켜놓고 안 맵게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걸로 장난치죠 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로 주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엄청 많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해놓고 아 나 졸라 웃겨 이러고 있을 거야 알바 선생님 빵 터졌다 그러고 있지 지금 아 너무 싫은데? 네 아 왜? 이 사람은 그래요 아 진짜요? 나 그렇게 와 입고 오셨어 아니 그럼 저희 오늘 이거 찍은 거 아 네네 유튜브에 올라가는 상관없어요? 아 괜찮습니다 제목이 블랙핑크 제니라고 써도 돼요? 네 제니 닮은 저 욕먹을 좋아하는데 아 이거 이거 안 돼 제니 닮았다고 좋아하니까 댓글에 좀 많이 써주세요 아니 진짜 있어 아니 남자들은 댓글창 계속 볼 거 같은데? 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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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저 출연료 챙겨드릴 테니까 아 그걸로 오늘 알바했다고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쉬워가서 애들한테 맛있는 거 좀 사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도 manufacturing 어휴 공연 ring 공연 els dale 여덟 mor enter цо 염 염 예 engineers core 인 né 해epy everybody drawings 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